안녕하세요. 콩나물과 명이나물입니다. 명이나물 목소리 보세요. 나는 조금 돌아왔는데 명이나물은 절로 갈라 그러네. 아니에요. 멀쩡해. 아이고. 나는 세계일주 하다가 돌아왔다. 쓰겄네. 세계일주 하려 하다가. 세계일주 중이고만 나는 돌아갔어. 나 아까 전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살았나 죽었나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디가 돼갖고 한바퀴 겨우 아들 기대가지고 돌았잖아. 요거 하나 주워왔잖아. 그 와중에도 우리 아들이 죽을라 그래. 나한테 놀이터로 놀러 나오라 그러는데 내가 못 나간다고 했어요. 놀이터로 놀자고 놀러오라 그래. 나의 옷이 먹었고 놀이터에서 놀고 놀러 나오면 또 처음이네 내가. 아니 내가 죽기 전에 아들하고 그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죽어야지.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봤는데 안 나오대? 아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집 놀이터에 나와가지고 나 오라겠구나. 이거. 나 어디 걷는 게 못 걷는 거야. 나 다혜곤님님이 보내주신 거. 심청이. 심청이 우리 마지막 우리 둘이 마지막. 마지막 잔을 나누면서. 어? 마지막 잔을 나누면서 목사님 한 잔도 먹어도 되신 거. 아이고 머리가 띵글띵글 도네 한 잔을 못 드시고 그래서 그 와중에도 이거 줍는다고 우리 아들한테 욕을 있는 대로 있는 대로 얻어먹고 찍지는 못하고 겨우 이거 이제 욕을 얻어먹어가면 요거 겨우 들고 왔어요. 이거 많았는데 못 들고 와갖고 이거 한 개만 대표로 들고 왔어요. 아치 그릇. 너무 좋아 보인대요. 빨리 걸으면 머리가 고리 안 들리니까 내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으면 또 천천히 걸는다고 욕하고 안 기다려주면 지 뭐 좀 심물을 시키면 안 기다려줬다고 욕하고 욕만 시켜놔도 방에 집에 들어왔네. 그게 엄마가 잘해야 해요. 엄마가 내 요거 한 게 안을도 내 요거 하고. 왜 데리고 나왔냐고 나를 보디가드로 썼으면 보디가드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 놓고 왜 혼자 가갖고. 난 왜 데리고 나간지 알지. 요거도 먹을라고. 아니 요거 한 개라도 있으면 나보고 쓰레기 주스라고 그릴라 그랬지 이라는데 아따 똑똑하더라잉. 알더라 알잖아 백전만 가고 아무나 백전만 가니. 나나 분 제가 하나 하고 주스 다 집에 갖다 놓고 오느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리라는데 내가 움직였거든. 또 움직였다고 어디냐고 전화로 난리를 해피고. 어디 갔을까 봐. 말만 저리 해도 엄청 효자예요. 아니 어지러워서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움직이냐고. 그래 놓고 왜 나오라고 그러냐고 나보고 난리를 그냥 어지러워. 그렇죠. 맞춰서 돌리잖아. 어지러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지러워요. 그걸 맞춰줄게. 이게 있잖아 시소는 위로 천천히 갔다 내려갔다 이렇게는 되는데 그네는 왔다 갔다 왔다 속도감이 있잖아요. 그건 안되겠다라 놀이터에서. 나 원래 시소랑 그네 같은 거 못해 원래. 그래갖고 나도 아니 그래 시소를 우리 아들이네보다 훨씬 가벼우니까. 우리 아들이네보다 한. 한. 10kg. 13kg. 가볍거든요. 그리 많이 나가요? 우리 아들이요 아직 30대거든요. 키로가. 키가 160인데. 아니 저하니 말고. 30. 콩 나올 말이야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고. 아니 저하니 37kg 나가는데. 콩만 50kg 나가? 그래. 왜 이렇게 뚱뚱냐. 뭐 165에 그 정도 나가면 적당하다 싶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야. 아이고 그러네. 그래서 이 자숙이 그냥 시술 타니까 이게 내려가면 내가 더 애를 써야 되잖아. 아이고 힘이 없네. 호야. 야가 호야를 심었는지. 임주고 살림소리보다 목소리가 더 작아서 살림소리만 다 찍히고. 저기 뭐야 야가 호야를 심었는지. 이 아이 이름이 호야인지. 얘는 호야를 심어야 해요 이제. 안 돼. 화분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저기 그 시교에 온다고 내가 준비해 놨지. 우리 집에. 이거 뭐. 이거 샀는지 주셨는지 난 뭐 알 수가 없네. 오래돼가지고 세월이. 야. 예? 야 이름 뭔데? 몰라. 아. 그러니까 심기도 귀찮아서 여기에다가 꽂아놨잖아. 왜 뭐. 몇 층 스탑 하려고? 한 20층 스탑이 되는 것 같은데. 우애가 웃자랐네. 잘 쌓아지다가. 아. 이거는 샀는갑다. 여기. 아 그렇네. 다육이 있고 그 집에서. 그 집에서. 그리고 여기 우리. 우리 집에 와서 웃자랐네. 그러네. 그랬네. 이까지 왔는데. 이까지 와서. 못 자랐네. 우와. 이거 진짜 촘촘히 자랐다. 얘도 베렸네. 여기 있잖아. 잘라버리면 되지. 잘라볼까요? 가위 어디 있어? 가위. 여기 옆에 있잖아. 설마 진짜 잘라요. 뭐 자르면 자르지. 내가 이거 하나. 그럼 자르면 두 세 개로 나온다고 했어요. 아 그래? 네. 맞어. 그 얘기 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못 자르면 여기서 얼굴 두 개씩 나온다고 했어요. 어 이거 고등으로 자라야 되는데. 얘도 봐봐. 얘도 이대로 나와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 약간 가석으로 이제. 잘라서 꽂으래요. 여기 하나 빠졌어. 아아. 꽂았네. 근데 하다가 뭐 하다가 뚝 번질러졌어. 정리하다가. 그러면 뿌리 나온대요. 이렇게 나와놓고. 고향 해보고. 아 명이나무를 살아있나 죽어있나 해서.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 해가지고 오라 했더니. 지도 죽겄대. 아이고. 내가 힘높어갖고. 답 못 넘어간다고 돌아온다 했더니. 넘어지더라고. 넘어보라 해갖고. 넘다가 헛밟지지 않고. 골아들... 꼬꼬랄 dzie 본 수가 있어어 elevation. écrit 빠진 먹고 왔거든. Sail lot camerrud 좀 조심히 하라고. 오늘 왠케 춥지. 추워. 오늘 날이 추운데요 지금? 난 하나도 안 춥은데요. 난 지금. 막 열이 나. 근데 이거 입고 있기는 한데. 아까 나가니까. 답답하니까 몸에서 열이 나는. 그렇니까? max에도 춥다고 다시 와갖고. 파커 입고 나갔는데. 긴년기는. 그래요? 흔히 зв Butngy on guy. 한 것도 없는데 7분 넘는다. 이러면 내가 뭘 해야지 심어야지. 회전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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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어지러워.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안 돼. 아 진짜 어지러워라. 나는 여러분들 한가하면 스트리밍 한번. 뭐 있어요 스트리밍 하나지. 기운 없으니까 그냥 해가지고 이말저말 하면 되잖아. 이말저말. 이말저말 할 시. 몇 시에 들어오라고 해요. 몇 시에 사람들이 안 와. 지금 해갖고 올리면 몇 시에 들어오지. 빨리 찍은 놈 잘라서 올리고. 8시에 들어오라고 그래. 8시에 들어오라고 그래? 8시에 한 명 들어와도 들어오라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 스트리밍 할 때. 모르겠지 내가 알고. 댓글 어떻게 다 알고 어떻게 하는데. 댓글 달지 말고 댓글 단 거 읽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닌가? 뭐라고 띄우면 우리가. 아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니 우리 보시는 분들이 댓글을 띄울 수 있으려나? 그렇지. 그것이 문제지. 그래도 한 천명 가까이 중에 한대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우리 안티 한 명은 무시해도. 어. 우리의 안티 반대부야? 어. 우리의 팬. 어. 팬 한 명은 무시하지 않지. 아 한번 해봐? 그럼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8시. 응. 8시. 예. 이거는 조회수 있어서 좀 이따 지워버리자. 횟수에 참가하지 말자. 왜? 아무것도 안 하고는 뭐. 이걸로 뭐 90몇에서. 아 살아있다고. 내 싸둬어. 아 벌써 9분이야. 끊어. 아 더 İyi. 예정한 الر